향일함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에 대한 육군과 주민들 간의 최종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여수시와 육군 31사단 등에 따르면 여수 인포소초 생활관 신축과 관련해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31사단 측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현재의 막사자리에 생활관을 지을 경우 환경훼손과 함께 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현 거북머리 자리에서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추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인포마을 주민대표단은 이에 대해 기존의 부대 이전 요구에서 물러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이 관광지에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했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